아까 키운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먹은 거 아 진짜? 네 실제로 처음 봐요 아직 움직이고 있는데 하우 형부터 찍어야겠어 먼저 찍겠습니다 네, 저 좀 긴장해요 아, 저 지금? 하우, 어떤 포즈 할 거야? 아날로그 감정인데 저 어머님 옛날 사진 한 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그때 그, 예 포즈 뭔가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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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첸대학교에 잘하고 학생 오케이, 하나, 둘 팔짱 한번 껴보고 팔짱 한번 껴보고 팔짱? 팔, 팔짱 팔, 팔, 팔짱 말고 카메라 오케이, 라스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다음 타자, 김테레 씨 아, 저예요? 네 난 또 기가 막히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오른쪽, 아,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하나, 둘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소연님, 소연님 오케이, 하나, 둘 포즈 다양하게 멤버들 얼굴 한 번 볼까요? 하나, 둘 좋아 오케이 아, 미니님구나 이미 컷 웃으면서 아하 머리 한 번 할게요 아하 머리 하나 아하하 내 머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광고보다 어렵다 아하 나 화보보다 잘 찍은 거 같아 응 허보가 잘 찍어 후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장의 타자 너무 좋아요 다 생겼어 좋아요 힘을 살짝 걸릴게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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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오오 오오 짐레이트 하러 오셨죠? 이제 탑승 준비해 볼 건데요 네 지갑이나 가방 같은 거는 사물함에 넣어볼게요 짐, 짐 좀 넣어볼까요? 아니 맨 처음 딱 들어갈 사이즈인데? 아니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장비 착용해 볼게요 예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넣어볼게요 위에서 아래요? 네, 좋습니다 후잇 혹시 사투리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투리 가능하지요? 사투리 개안 씁니까, 이거? 개안 씁니다 어깨로 잘 올려 주이소 오우, 잘 올려져 있어 어허 깔기 삐리빠리뽕 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헬멧도 한 번 써볼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다들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네 유치원생 같아 네 유치원생 같아 멋지십니다 아, 그럴 수리까지 자, 말씀드리는 거 여섯 가지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헬멧 사이즈는 괜찮 직원 형이 깔쌈함 요, what's up, guys? what we got here? 타마고 액 and we have 계란말이 and then 나는 그냥 계란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뭐 하러 왔습니까? 벌써 깠지?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어? 예 예 다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 근데 그 깔창 빼셔야 돼요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날아가면 누구는 신이겠지? 누구는 뭐 없겠지? 아니, 여기 몸무게재라고 이거 몸무게, 체중도 있네 어? 혹시 못 타는 체중도 있나요? 저희 30kg부터 탈 수 있고 100kg까지만 탈 수 있어요 어, 그럼 한비면 못 타겠는데? 나와 어, 약간 그 유치원생 있지? 킨더가든? 가방매고 매튜 한번 해봐 음메 음메 여기 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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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히 전반을 끌고 왔습니다 오 좋은 생각 한번 가볼까요? 지금 버스를 타러 갑니다, 여러분 어 마시오 여기로 들어왔어 레츠고 와, 여기가 전통시장 부전마켓타운입니다 전통시장의 스멸이 나네요 하나, 둘, 셋 네! 네, 저희가 바로 부전 마켓타운에 또 와봤는데요.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지금 살아있는 거북이거든요. 거북이... 아니, 개구리도 있어요. 너무 크다, 얘네. 뭐야, 황소개구리야? 자라도 있고. 와, 이거 개구리... 개구리 먹나요? 개구리도 먹긴 하죠. 거북이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안 먹었죠? 아, 진짜요? 아, 그럼... 아, 키우는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깜짝 놀랐는데. 키우는 거였어요, 먹는 엔조아. 이거 어떻게 먹어? 그죠? 그러니까 딱 봐도 얘 관상용처럼 생겼어. 와, 여기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 자라 아니에요, 이거? 자라 손질을... 아, 그럼 키운다고 하셨는데... 아, 이런 거는 먹은 거예요. 아, 진짜? 네. 오, 실제로 처음 봐요. 오, 아직 움직이고 있는데? 오, 전 비위가 약해가지고. 아, 나 자라가 부양식으로 유명한지 처음 알았어. 아까 말한 제가 명란김밥 좀 먹고 싶지 않나요? 아, 네. 그 설계가 너무 높은데. 자, 여기입니다. 여기다, 여기다. 네, 명란김밥. 일단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저희 돈 관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얼마를 드실지는... 아, 정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명란김밥 두 줄만 드실 수 있나요? 왜냐면은 저는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먹을 테니까. 그래서 많이 먹을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먹어야 된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너무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줄 서고 계세요. 아, 이거 웨이팅이에요? 네, 웨이팅. 웨이팅 라인. 인기 많다. 근데 먹어봐야 되는데. 만 원이래, 만 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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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보는데. 네, 이렇게 밥 위에서 줄. 쓴 적이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책을 하나씩 들고 오시거든요. 자기 애착도조를 들고 오시는데 그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글 한글 골라주시면 돼요. 아, 여기서요? 네, 한글 골라보셔요. 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 하나요? 저희 하나씩 들어야 돼요. 어, 나 아까 하고 싶은 거 있었네요. 한국어 책이 없어요? 그, 공부. 아하, 한글, 한글 책. 제가 드릴게요. 어, 야망의 제국이. 아, 야망이 많으신가 봐요. 야망의 사람이신가 봐요. 그거 같아, 그거. 그거 같아. 고른 이유로 한번 말해보자. 저는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려고요. 지금 빨리 말해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도. 사랑한다. 혜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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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 안 돼.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중간에 한번 그렇게 해야 돼. 아, 아니. 아직 안 할래야 돼. 너무 그렇게. 너무 노력하는 게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자, 우리 형아 한번 찾아보기. 제일 형아. 하나, 둘, 셋. 아, 좋아. 사랑해 눈빛. 사랑한다 말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오케이. 이번엔 책을 펼쳐가지고. 약간 이게 시그니처 포즈인데. 책을 머리 올릴 거예요. 어. 책을 머리 올릴 건데. 이렇게요? 먹여버린 게. 자, 갑니다. 하나, 둘. 좋아. 오케이, 귀여워. 한 번 더. 옳지. 좋아. 조금 더 얻어보자, 하나, 둘. 자, 조금 행복하게 눈 감고 하하. 아, 좋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 잘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형, 이거 괜찮은데. 형, 나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뭔가 사자처럼 오는 거야. 어, 이거, 이거 잘 나온 거야. 이거, 이걸로 할까? 어? 진짜로? 어, 이거 하자.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 천 나 나갔다. 형, 형, 아까 포즈 좋은 거 있었는데. 어? 그 골반 빼? 오, 이거다, 이거다. 안 된다고. 어? 잘한다. 내 표정이 이상하잖아. 진짜? 약간... 어? 어? 아, 이거 괜찮다. 어, 입이 진짜 크다. 어? 입 밖에 안 보여. 이거 해야지. 좋아, 좋아. 이거 귀여워. 탐켄티. 스탑해. 오, 오. 응, 예쁘다, 이거. 언니, 왜 이렇게 크냐? 오, 야, 이거 너무 잘 나와. 어, 이걸로? 이걸로? 아, 아, 조금. 어, 섹시한데? 본인이 본인 보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잘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은 명상하기, 멋있는 척, 섹시한 척, 친한 척입니다. 아, 척척척척. 잘 다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사진 좀 찍었다. 책방 골목 구성 좀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 가보자. 아까 오는 길에 예쁜 서점이 많아서.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부산하면 또 어묵이 유명하거든요. 저희 혹시 맛보기 이렇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부산 어묵입니다. 여기에만 와서 맛볼 수 있는. 맛있지요? 네. 저희 또 가족이 한 명 더 있어서. 서울이랑 맛이 다를 거야. 이 웃음은 뭔가... 오케이, 오케이. 맛있어.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이건 진짜 나보다. 이건 또 예의거든요. 그래서 맛보면 안 할 수가 없어. 왜죠? 아, 정말요? 이거 어때요? 이거 핫바 하나씩 먹을까요? 아, 이거 좋죠.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이거 만난 것도 운명인데 저희 사진 한 번 찍을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자, 사장님. 여기 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지금 이건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사모님. 혹시 부산 사투리 하나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저 외국인이에요. 아, 근데 리키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웃기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많이 잘하고 있네. 부산 사투리에 관심이 있어서 부산 사투리 하나 가르칠 수 있어요? 부산 사투리 하나 가르칠 수 있어요? 부산 사투리에 관심이 있대. 빛이. 갑자기 하라니까는. 와, 카노. 와 카노. 모락 카노. 모락 카노. 모락 카노. 잘 기다리고 있었어? 모락 카노. 아, 근데 이렇게 웨이팅이 많은 거 보면은 확실히 마심인 건 분명합니다. 아, 우리 다른 팀들한테도 이거 좀 포장해 가지고 먹여 주고 싶지만 아쉽네. 즐기는 특권이니까. 맞아요. 여기 이름이 삼초전이네. 삼초전. 사기 3초 전까지 돕겠다는 일단 웨이팅인데 사기 3초 전까지 기다려라 아니네 삼겹살 초벌 전문점이네 저희 리키가 또 삼행시를 잘해요 떡 떳떳하네 갈비도 먹지 않고 비 베이비 이거 못 쓰겠다 못 쓰겠다 저희 셋째는 누가 제일 예뻐요? 다 예뻐 모른다면 공개했어요 골라 된다면 변명하시네 근데 저를 유난히 많이 쳐다보셨거든요 기분 탓이에요 아 기분 탓이야? 네 이거 물어봐요 누가 제일 나이 많게 생겨요? 아이 그거는 지금 하나인데요 우리 세명점에서 누가 제일 나이 있게 보여요? 나이가 많아 네 네 이 오빠 이 오빠 우리 우리 제일 어리구나 저희 제일 어리구나 지금 되게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우리 엄마가 보면 너가 나이가 많다고 아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제일 성숙해 보였다는 거야 또 이제 형 결혼하고 싶은 남자로 뽑혀서 기분되고 지금 결혼은 내가 할게 우리한테 관심 보이시는 분들 인터뷰가 재밌네 네 유키즈 온 더 블럭처럼 어 우리 차례야 우리 차례야 왔다 만원 드릴까요? 네 떡갈비 만원 줄 수 있어요 와 냄새가 미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맛을 한번 어서 볼까? 이거 좀 짜장면을 기다리면서 어 짜장면을 기다리면서 짜장면을 기다리면서 짜장면을 기다리면서 딱 기다리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동은 버스로 선생님 네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 높이는 좀 다 좀 무서워하시는 분은 억수로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확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오 길이는 653m 정도 됩니다 653m 제 궁금한 건요 그 타면 오만큼 동안 타고 있어요 한 1분 조금 안 되게 타는데 다들 아침 식사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셨으면 많이 빠를 거예요 저희 아 큰 달라가지고 1분도 안 타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 1분도 안 타는데 가격을 암으로 받는 가격 얼마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3만 원 정도 되고요 3만 원이면 좋다 이런 추억 만들기 잠깐만 우리 8만 원만 있잖아 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려 볼까요? 네 머리 조심해 주시고요 잘 내려주세요 잘 내려주세요 다들 괜찮나요? 우리 이제 올라가 볼까요? 네 올라가입시다 뽑아 형이랑 친구하고 싶지 않다 잘 따라오고 있어 잘 아 여기 선생님 아주 깔쌈쌈 여러분 오션 플레이 테마파크 오시면 또 이제 자연환경 그런 뷰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생님 뷰도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포인트 하나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똑같은 건물에 카페하고 여기 집라인을 탈 수 있단 말이죠 다 한 번에 편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타다가 떨어지면 아쿠아리움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 천천히 하차 해볼게요 와 근데 생각보다 높이가 높아요 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하지만 아 이거 좀 괜찮은데 이거 괜찮나요? 이거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한번 타볼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저까지 갈 겁니다 네 우와 괜찮나요? 네 저희 일단 들어가시죠 근데 비가 확실히 바닷가라 그런지 아 물이 많이 많네요 와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타러 가볼게요 어 어 살려주세요 잠시만요 오늘 타기도 괜찮네 저희 짜장면 하나랑 칼국수 하나랑요 햄버거를 먹는 느낌 아 떡볶이 미쳤는데 너무나 향이 아 더 먹고싶은데 만원 한 장 남았습니다 만원 남았습니다 사장님 친구는 돈보다 소중하다 이건데? 어 4 5 room 3 4 10 5 3 6 6